안녕하세요. 해피트립TV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경북 문경에 왔어요. 여기는 문경철도자전거 진남력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약간 쌀쌀하네요. 자 그럼 같이 출발해볼까요? 놀라지 마세요. 소리가 좀 시끄럽갑니다. 터널 구간도 있답니다. 예쁜 토끼도 보이네요. 터널 구간도 있답니다. 일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터널 구간도 있답니다. 철도 주변의 경치도 이쁘네요. 영상으로 보니까 진짜로 타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답니다. 갈리 turning 2 02도 탈성과 커튼 점도 보이네요. 잖.. 塊을 읽어보니까 energetic 저기 보이는 곳이 반환점입니다. 속도를 줄이셔야 해요. 여기서는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전거는 여기서 유턴해서 되돌아가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부터는 내리막길입니다. 꼭 속도를 줄이면서 가야 돼요. 저기 보이는 곳이 출발했던 곳입니다. 이제 도착했네요. 제가 탔던 자전거입니다.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제 밖으로 나가볼게요. 여기는 오미자 테마터널과 철도 자전거 앞에 위치한 진남 교반입니다. 강변을 따라서 귀한 괴석들이 절벽을 이룬 풍경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여름철 피서지로도 사랑받는 곳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